오늘 저녁은 농어 찐낚시를 도전합니다 호치님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낮에 부치집하고 마치고 나서 다시 농어 찐낚시에 우리 동출자하고 같이 찐낚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선명 구독자 빠르게 만들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농어 낚시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농어는 전문이 아니지만 오늘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천 다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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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ly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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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와 왔습니다 왔습니다 확실한 고기입니다 와 30, 40 놀래기다 놀래기 괴로치가 여기 수심이 났잖아 놀래기가 놀래기가 고기 왜 있어 와 대박 여기 와서 고기 구경 처음 하는 거 같네 보고가 보고가 30짜리 보고네 아 보고야 30짜리 보고네 30짜리 보고야 보고네 형님 와 큰 보고가 수풀에 벌레가 볼지 농어다 아 진짜? 우와 농어다 농어다 교통사고 난다 근데 교통사고 난다 교통사고 난다 교통사고 난다 교통사고 난다 교통사고 난다 교통사고 난다 역시 명인입니다 입이 안걸리잖아 그러니까 풀이 그러니까 홀찍이 명인이지 그러니까 홀찍이지 물이 너무 흥쳤습니다 이렇게 농화 봐봐 진짜 장난치게 그려놓은 거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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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방티로 많으면 죽인다 죽인다 와아 아쉽지만 그래도 가만히 끌렸습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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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압이 없어 가압이 없어 야는 감이 없는게 지가 먼저 앞으로 들어온데 따라오고 있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따라오고 있죠 과연 과연 고기가 있을까요? 다 따먹고 없습니다 몽창 다 따먹고 없어요 몽창 다 따먹고 지금 다 따먹고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이만히 들어갈동안 찌가 뭐 한개도 없네 다 들어갈동안 뭐 집을 미식이 좋아하고 왔어요? 너무 왔다 최고입니다 plaque 와 크다 와 커지 와 넘어왔네 한쪽에서 끌고 가려주세요 아니 머리를 꺼야지 머리를 꺼야지 잘 나오지 축하드립니다 우와 크다 여기도 왔다 여기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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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여기도 왔다 여기도 왔다 와 재밌습니다 영어 잡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야 역시 명인입니다 자 얼굴 한 번 봅시다 자 여기 몰아다니고 춥니다 예 좋습니다 넓은다 넓은다 확인해보십시다 넓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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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넓은다 옵니다 넓은다 옵니다 넓은다 옵니다 뿔이야 뿔이야? 넓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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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었는데 아 아까봐라 내 assume 넓은 Tar Tox 넓은다 해떡은다 내내 어디가 못영상 넓은지 제가 каким 기분도 놀아왔어요? 와 역시 농어 달인 아 따가라 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최고다 최고 아 너무 잠시만 손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와 볼빛이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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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 뭐야 완전히 들어갔는데 먼저 온다고 해서 앞으로 먼저 앞으로 달려온다 그랬다니까 왔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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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왔다 왕도망간다 왕도망간다 에이 와 일단 농구가 따오게끔 대불농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잔잔한 건 딸따고 3마리도 나왔습니다 또 맛있긴 합니다 오늘 또 따오게끔 실패했습니다 저희도 얼굴 궁금하여 어딥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밤 늦었습니다 밤 늦었고 밤낮기는 피곤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영상 적은 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면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